자, 분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준동사 배웠고, 준동사 입문을 2강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3강에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배웠고, 준동사의 마지막 분사를 배웠고, 그러니까 2강에서 준동사의 입문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부부 동시 주목.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 자, 분사.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럼, 준동사로서의 분사야. 아, 아. 자, 준동사로서의 분사니까 우리가 배웠네. 준동사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뭐야?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다. 그러나 역할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무슨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자, 야, 투부정사 무슨 역할 해? 너. 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 투부정사, 영사. 어. 형용사. 어. 아, 부사. 진짜 죽여버린다. 야, 동명사는 무슨 역할 해? 명사. 그잖아. 그럼 동사의 역할은 못하니까, 나머지 준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투부정사는 명사, 영사, 부사. 동명사는 명사. 근데 뭐야?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여기까지가 먼저 와야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다. 여기서 부부 동시 주목이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동사의 역할은 못해. 그럼 무슨 역할 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하는 거지. 이해해 플러스 암기로. 자,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당연히 뭐야?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당연히 귀결되겠지. 자, 봐봐. 이 문장을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볼드가 과거 분사고, 보호링이 현재 분사야.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표시해봐, 자기. 거기다. 이 앞에 나온 볼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 나온 보호링은 얘는 과거 분사고 얘는 현재 분사. 둘 다 분사야. 무슨 역할을 했어? 좀 전에 배웠잖아.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수식 아니면 보호일 거 아니야. 표시해봐. 자, 유림아. 얘는 무슨 역할이야? 그치? 얘는 주격 보호니까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지. 야, 얘는 무슨 역할이야? 그치? 얘가 뭐야? 렉처를 꾸미고 있으니까 형용사잖아. 그러면 알겠지? 자, 이거 그냥 머리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자, 준동사로서의 분사는 뭐다? 동사의 성질은 같나? 따라서 뭐야? 부부 동시 주목 우리가 배웠던 거 하는 거고. 근데 역할을 못해. 그럼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 역할.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 수식 아니면 보호일 거 아니야. 이 예문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지. 됐지? 물론. 시험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냐? 여기다 보호링을 쓰고, 여기다 보호들을 쓰는 걸로 나올 거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뒤집어 쓰기가 시험의 핵심 포인트니까. 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구분 기준은 뭐야, 너? 현재 분사 언제 쓰고 과거 분사 언제 써? 왜? 뭐, 내이야? 자꾸 시간 끌래? 근데 현재 분사 그, 아이는... 아, 언제 써? 언제 써? 현재 분사는 뭐 뭐 하는 거고. 어, 과거 분사는? 그렇지, 당연히. 현재 분사는 뭐 뭐 하는 거 한 게 과거 분사는 뭐 뭐 돼요? 바보냐? 아니, 행동은 안 해도 돼. 바보냐니까, 내이야? 죽일 거야. 자, 끝까지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근데 지금 동희가 말한 게 약간 90%는 맞고 10%는 틀려. 왜냐하면 자동사, 타동사를 나누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동희가 그랬잖아. 아, 선생님, 현재 분사는 ing고 과거 분사는 pp인데 현재 분사는 하는 관계일 때, 과거 분사는 되는 관계일 때 그럼 동희님 말에는 뭐가 없는 거야? 자동사가 없는 거지, 네 말에는. 근데 왜, 네가 왜 이걸 말을 안 했겠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왜 안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가르쳐주겠지. 안 중요하니까. 이해 되지?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자동사는 진행, 자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이면 진행이고 자동사가 과거 분사로 쓰이면 완료다. 이건 기억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뭐야? 시험, 영어 시험에서는 무조건 99% 타동사로 묶게 돼 있다고. 따라서 현재 분사는 하는 관계, 과거 분사는 되는 관계 이렇게 잡으면 돼. 근데 얘가 기본 강의니까. 그치? 이건 언제를 전제로 하는 거다? 타동사를 전제로. 뒤에 무엇을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만 정리해? 시험에는 99% 타동사가 나오니까. 그치? 그러나 기본 강의니까. 그럼 선생님 자동사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이면 진행, 자동사가 과거 분사로 쓰이면 완료. 이것만 기억하자고. 왜냐하면 진행이라는 건 뭔가 하고 있는 거고 완료는 끝나버린 거 아니야. 대칭 개념이 되는 건 기억할 수 있다고. 예문으로 보면 훨씬 쉬워. 봐볼게. 자, 그잖아. 제인은, 제인은 소녀이다. 어디 침대 위에서 자고. 제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소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슬리핑은 뭐야? 진행의 개념이 있는 거지, 진행. 생각해봐. 슬리핑, 자다. 무엇, 무엇을, 목적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지. 따라서 뭐야? 자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이거 뭐야? 진행에 초점을 맞춘 걸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자동사 폴. 무엇, 무엇이 떨어지다 이거 아니야. 무엇, 무엇이 떨어지다. 근데 여기서 뭐야? 폴른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뭐야? 완료에 초점이 있는 거야. 따라서 나무에, 나무에 이렇게 잎사귀가 달려있었는데 이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있는 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이해 되지? 만약 여기서 폴링했으면 뭐겠어? 폴링했으면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진행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케이? 자, 자동사. 자, 다시 한 번 정리해. 머리에 박어. 이건 기억해야지.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 근데 뭐다? 기준은? 현재 분사는 하는 관계, 과거 분사는 되는 관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왜? 시험에는 타동사 위주로만 나오니까. 됐지? 그러나 자동사 경우를 갖다가 기본 강의에서는 한 번 봐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이거까지. 자, 그럼 타동사에서 보면 타동사에서는 뭐야? 익사이팅. 자, 익사이트가 현석아. 흥분하다야, 흥분하게하다야? 익사이트? 익사이트가 흥분하다. 흥분하다. 너는? 진짜, 진짜 흥분한 거 한번 볼래? 흥분하다, 흥분하게하다야? 현석아, 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냐, 혹시? 야, 죽여. 자, 흥분하게 하다잖아. 그럼 나는 게임을 봤다, 어제. 근데 뭐야? 게임은 관중을 흥분하게 해? 그렇잖아. 그럼 관중은 어떻게 돼? 흥분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익사이트가 잘 잡아야 돼. 익사이트는 이걸 갖다 흥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강정동사는 반대로 어떻게 하나?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야 능동수동의 개념이 제대로 살아난다니까. 그렇잖아. 생각해봐. 내가 엄청나게 멋진 한국, 일본 축구 경기를 봤어. 그럼 나는 뭐야? 흥분하게 되는 거지. 관중이니까 그걸 보고. 그 경기는 나를 흥분하게 하는 거고. 따라서 뭐야? 게임을 꾸밀 때는 익사이팅이라는 현재분사를 쓰는 거고. 관중을 꾸밀 때는 익사이팅이라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감정동사를 멋무하게 하다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감정동사.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 표현은 멋무하다가 아니고 멋무하게 하다.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 뭔 말인지 봐봐. 세리스파이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만족하다 이래버린다고. 그럼 나는 만족... 나는 시험을 봤어. 나는 만족했다. 그럼 뭐야? 아이, 세리스파이 들어가 돼버리지. 근데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왜? 세리스파이는 만족하게 하다니까. 내가 시험을 봤어. 근데 내가 만족했어. 그럼 뭐야? 나는 만족하게 된 거잖아. 따라서 뭐야? 수동태인 BPP를 써줘야 된다고. 뭐냐, 알겠어? 감정동사는 멋뭐 하다가 아니고 멋뭐 하게 하다. 반드시 꼭 암기해야 돼. 플리즈는 즐겁게 하다지 즐겁다가 아니야. 세리스파이는 무섭게 하다지 무섭다가 아니라는 거지. 자, 봐봐.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봐봐. 불을 끄고. 내가 불을 끄고 이렇게 막 했어. 너희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뭐야? 나는 세리스파이 하는 거고 너희는 세리스파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봐봐. 그럼 내가, 나는 선생님 때문에 무섭게 되었다. 이거를 해봐. 해봐. I. 그렇지? I was skilled 이렇게 쳐야 된다고. I skilled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만 해야 했지? 이 감정동사 꼭 암기해야 돼. 여기 나온 것만큼 다 암기라고. 뭐만 해야 했지? 뭐뭐뭐 하다로 하면 안 되고 뭐뭐뭐 하게 하다로 해줘야 돼. 반드시. 시험에 특히 잘 나와. 능동수동 개념 관련해서는 감정동사가 특의위급이야. 꼭 암기하라고. 여기 있는 거 다 암기해. 자, 그럼 머릿속에 봐봐. 금방 했던 거. 금방 했던 거 뭐야? 현재 분사는 ing로서 하는 관계일 때 쓴다. 과거 분사는 pp로서 되는 관계일 때 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건 타동사만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다. 자동사가 현재 완료로 쓰이면 진행. 자동사가 과거로 쓰이면 완료.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됐지? 우리는 앞으로 타동사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기준도 뭐야? 배웠잖아, 1강에서. 자동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 타동사는. 따라서 뭐야? 무엇무엇을이 필요하다고. 내가 너한테 야. 헤이, 브링. 그랬어. 그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내가 너한테. 야, 가져와라. 그럼. 무엇을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좀 전에 봤던 문장처럼. 슬립. 자라. 무엇무엇을이 필요 없잖아. 이해 되는 뭔 말인지? 뭐지? 구분해야 돼. 1강에서 배웠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험에서는 타동사 위주로 정리하면 큰 무리는 없겠네. 자, 여기까지 봤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좀 전에 준동사로서의 분사를 봤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야?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자, 봐봐.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게 편해. 근데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비교를 하는 거지. 공통점은 뭐냐면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를 쓰고 되는 관계면 과결. 이건 똑같아. 이건. 근데 뭐야? 차이점은 역할이 달라.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 중동사로서의 분사는 뭐야?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든지 보호로 쓰인다는 걸 좀 전에 배웠잖아. 그잖아. 좀 전에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볼드는 주격 보호로 쓰였고 볼링은 렉처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사로 쓰였잖아. 자, 그럼 얘들은 형용사로 쓰이는데 중요한 건 뭐야? 분사구문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리빙을 봐봐. 좀 전에 볼드하고 볼링은 주격 보호 아니면 형사로 쓰였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형용사로 보면 어떻게 돼? 살아있는 연문 이렇게 돼버린다고. 저걸 형용사로 보면. 그잖아. 여기서 이 리빙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사로서의 분사가 아니고 뭐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역할을 해주는 분사구문이다. 이걸 잡아야 된다. 이해 돼? 따라서 이건 뭘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접속사, 주어, 동사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결국은. 도키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다? 분사가 있고 분사 편하게 분사구문이 있고 분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동사에서 배우고 있는 건 이거라고. 따라서 얘는 뭐야? 형용사야.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든지 보호로 쓰인다고. 근데 이건 독해에서 간단하다니까? 딱 폼 바로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건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한다고. 따라서 이 리빙을 뭐야? 덩 아이 리브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독해가 깨끗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독해라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장이라고. 근데 이렇게 주면 쉽잖아. 밑에 걸로.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따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쉽게 말하면 부사절이라고 부르지. 접속사, 주어, 동사 여기를. 그리고 이 리빙을 뭐라 그래? 분사구문이라고 그런다고. 따라서 실제 독해를 할 때는 뭐야?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냐가 핵심적인 독해에서 포인트가 된다고. 이해 되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다? 분사면 우리가 준동사에서 배우는 분사는 형용사로서 명사수식 또는 보호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해 독해에서는. 이건 너무 간단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하면 분사구문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지. 따라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서 핵심언보다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꿔내야 독해가 깨끗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뭔 문제 알겠어? 우선은 뭘 먼저 연습할 거야?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게 좀 쉬우니까 이걸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걸 그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하자고. 이 두 개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 생각해봐. 지금 부사절 너희들이 봐봐. 이 부사절은 누구나 독해를 잘한다니까? 근데 이 분사구문은 이게 독해가 쉽지가 않다고 저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뭐가 정말 중요해 결국은?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게 이게 핵심이야. 근데 그걸 하려면 우선 부사절이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선행적으로. 자 그러면. 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3단계인데. 자 봐볼게. 기본적으로 부사절이란 건 뭐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고 우리가 편의상 쉽게 말하면 이걸 종속절, 부사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주절이라고 불러. 그냥 용어에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문제는 뭐야? 이 종속절인 접주동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게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즉, ing인 현재 분사구문 또는 pp인 과거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먼저 배우자고 이걸. 자 간단해. 어떻게만 기억하면 돼? 자 왜? 생생 ing 명다수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생생 ing 명다수. 좀 이따 볼 테니까 우선. 자 뭔 말이냐면 생생 ing. 그 다음에 생생 ing를 먼저 외고 그 다음에 명다수. 이렇게 하면 이게 원칙. 이게 원칙. 이게 예외야. 자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한 번 정리할게. 부사절. 즉 종속절인 접속사 주호 동사가 분사구문인 ing나 pp로 바뀌는 공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생생 ing가 원칙이고 명다수가 예외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이걸 갖다가 예문으로 보면 훨씬 편하니까. 자 우선 생이 뭔 말인지 먼저 봐볼게. 접속사. 원칙 뭐다? 원칙은 생략하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생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호는 어떻게 한다? 생략하는 게 원칙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어떻게 해? 동사는 ing로 바꾸는 거라고. 자 됐지? 자 다시 한 번. 어떻게 한다? 접속사는 생략하는 게 원칙이니까 생. 그 다음에 주호는 생략하는 게 원칙이니까 생.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해? ing는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게 원칙이니까 ing. 이렇게 외우라고 기업본 쪽으로는. 생생 ing. 자 그 다음에 명다수가 그럼 뭔지만 봐볼게. 예외만. 자 접속사는 생략이 원칙이다. 그러나 언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을 안 할 수도 있겠지. 즉 생각해봐. 여기서 기억해야 돼. 당연히 생생 ing 반대말이니까 생략 안 하고 생략 안 하고 현재 분사인 ing가 아니고 과거 분사인 pp로 바꾼다. 이 말이겠지. 근데 언제? 명다수일 때라. 이 말이라고. 자 다시 한 번. 분명히 접속사는 생략의 원칙이야. 그러나 언제? 명. 명확하게 위해서는 명확하게. 접속사가 애매할지 몰라. 어떤 사람은 ven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if로 볼 수도 있어. 그럴 땐 남겨둔다는 거지.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어는 어떻게 해? 원칙은 생이야. 생략이야. 그러나 주절과 주어가 다른 경우지. 명다수에서 다. 즉, 뭔 말이야? 여기 있는 주어하고 주절에 있는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남겨둬야 된다고.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르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가 수동태일 때. 즉, b 플러스 pp 형태면 그때는 뭘로 가는 거야? 과거 분사인 pp로 가는 거야. 원칙은 무조건 뭐지만? 현재 분사지만. 이건 암기용이고 사실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pp가 수동태니까. b 플러스 pp가 수동태니까. 분명히 그랬잖아. 동사는 어떻게 한다? ing로 바꾼다. 그럼 이걸 ing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인 pp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여기서 봐봐. b인 또는 having b인이 생략되기 때문에. 즉, 뭔 말이냐면 영어에서 이 b인은 언제든지 난리게 돼 있거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pp가 된다는 거야. 이해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동태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자, 머리에 박아. 접주동, 생생아이 엔진, 명다수만 박으면 돼. 접주동. 자, 기본적으로 출발은 어디다? 접속사, 주호, 동사인. 이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과정은. 원칙은 뭐다? 생생, 아이엔진. 즉, 접속사 생략, 주호 생략, 동사는 현재 분사인 ing로. 그러나 언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 안 할 수 있어, 접속사.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을 안 한다. 두 번째, 주어가 다른 경우는 생략하지 않는다. 세 번째, 동사가 수동태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로 바꾼다. 왜? bing이나 having bing이 생략되니까. 이해 돼? 뭔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이 이론을 그대로 예문에 걸자고. 이론을 그대로 예문에 걸면. 자, 봐봐. 이 원칙에 그대로 한번 걸어봐. 자, 먼저 해봐, 눈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 접속사 생략,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리브를 뭘로? 현재 분사인 ing로. 생생 ing로 그대로 걸리잖아. 이해 돼? 뭔 말이지? 그냥 우리가 약속했던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ing로.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이렇게 걸리는 거지, 문장이. 이해 되지? 자, 두 번째도 봐볼까? 똑같아. 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뭐야? ppp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ing로 바꾸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야? getting off 이렇게 뜨는 거야, 실제로는, 문장으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원칙에 걸리는 거, 생생 ing에 걸리는 거 뭔지 알겠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ing, ppm, 분사, 구문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자, 예외인 명단수가 뭔 말인지 봐볼게. 명단수가 어떤 말인지.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오 이상하다. 분명히 생생 ing 앞에 이게 없어야 되잖아. 근데 신스가 있잖아. 자, 우리가 접속사는 언제 생략하지 않는다 했지?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는다 했잖아. 자, 봐봐. 두 문장에서 우리는 일을 끝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사실은 뭐겠어? 애프터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즉, 일을 끝난 후에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야? 이프가 걸릴 수도 있겠지. 우리는 일을 끝낸다면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애매하다고. 어떤 사람은 또는 일을 끝냈을 때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건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유로 볼 수도 있잖아. 따라서 뭐야? 이게 이유라는 걸 명백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스나 비코즈를 남겨두는 거지, 이럴 때는.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좀 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하지 않는다가 이런 말이라고, 예문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예문을 보고 어? 생생 ing인데 왜 갑자기 접속서가 있지? 놀랄 필요가 없다고.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비코즈의 느낌으로 남기고 싶은데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남겨두는 거야. 뜻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따라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왜? 글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 따라서 이건 뭐야?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 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다는 엄청 다르다는 거지. 이건 약속이 된 거잖아. 같으면 생략, 다르면 남겨두기. 따라서 이건 뭐야? 재량이 전혀 없다고. 따라서 시험에 엄청 나올 수 있겠지,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자, 다를 봐볼까? As it was rainy. 여기서 있으면 뭐야? 우리가 있어서 배웠는데 독해 출제 포인트를 배웠어요. 비인칭 주어 이시한 날씨를 나타내는. 자, 날씨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않았다잖아. 자, 원래들 하면 뭐야? 생생, ING일 거 아니야. 자,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 생략을 했는데 주어가 앞에 있어버리잖아. 원래들 하면 뭐야? 생략, 생략, 워스를, ING니까 그냥 뭐야? 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구분이지, 사실은. 근데 뭐야? 지금 여기서? 이시 나왔잖아. 왜 나왔어? 주절의 주어는 해인데 종석절의 주어가 이시잖아. 그럼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를 때는 생략하지 말자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라고. 따라서 이거보단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이해 되지? 따라서 이 구문에서 만약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냐? 이스를 없애버린다고. 그럼 이건 틀린 문법 문제가 돼버린다고. 뭔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이건 참고로 봐봐.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종석절의 주어가 we나 day나 people처럼 일반인이 주어일 때는 주절과 다르더라도 생략을 할 수 있어. 이건 분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모든 영화에서 그냥 우리가 하니 사람들은 이런 말 있잖아. 또는 우리는 이런 일반인 주어를 갖다 쓸 때는 생략이 가능해. 독자가 충분히 아, 여기서는 일반인 주어가 생략됐구나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people이나 we나 day 같은 일반인 주어가 누구 특정을 가르치는 day가 아니고 뭔 말이야겠지?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따 예문으로 볼 거니까 기억은 해나. 왜 여기 나왔어? 선생님, 주어가 다르면 무조건 남기라며요. 그거에 예외가 되잖아. 이건 어찌 보면. 일반인 경우에는 주절하고 다르더라도 이건 이따 예문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될 거야. 기억은 해나, 우선 이론으로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우리가 이거 예외 봤고 이거 예외 봤으니까 이거 예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수의 예외. 자, 봐볼게. 자, 여기서 뭐야? 우선 기본적으로 하면 생략 생략 ing니까 근데 여기서 뭐야? ppp가 나왔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동사가 ppp라는 수동태면 그때는 뭘 쓴다? 과금은사를 써주기로 했잖아, 실제로. 따라서 뭐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원래 뭐가 돼야 돼? 리빙? 리빙이 됐겠지, 리빙이. 리브 떠나다니까. 리빙이 돼야 되는데 리빙이 아니고 리브의 과금은사에 left가 돼버렸잖아. 왜 그래? ppp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건 암기용이고 이해하면 어떻게 돼? 이건 원래 원칙에 걸리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생략 생략 ing 이렇게 간 거야, 실제로는. 생생 ing.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자, 수동태 또는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로 나온 문장의 경우 다시 한번 동사가 bpp인 수동태거나 아니면 보호가 형용사나 명사인 경우는 뭐다? bing 또는 having bing은 생략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 돼? 따라서 이건 뭐야? 원래대로 하면 원칙에 걸리는 거지. 왜? 생략 생략 ing 이렇게 걸린 거지. 근데 뭐야? 이 이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 달라져버린다고,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걸 아예 그냥 이론적으로 외해버리는 거지. 이해를 갖다가. 그 대신 이해는 하라고. 이해 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수동태일 때는 과금은사로 남긴다. 왜? bing이나 having bing이 생략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이론이 되게 중요해. 꼭 정리해야 돼. 즉, 수동태. 동사가 bpp거나 또는 뭐야? 문장에서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온 경우는 뭐다? 앞에 bing이나 having bing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오케이?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하나 더 봐볼까? 이건 이제 이 2번에 해당되는 예시야. 자, 생략 생략 ing니까 뭐야? bing 리치가 되겠지. 근데 이건 실제로 이렇게 나쁜다고, 이렇게. 그럼 독해할 때 되게 불편한 거야. 생각해봐. 지금 그나마 여기 bing 이게 없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리치라는 한 단어를 보고 뭐야? because he is 리치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뭐야? 우선은 종속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걸 연습한다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지. 다음 시간에 할게. 오케이? 근데 그걸 하려면 우선 이 논리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됐지? 여기서도 결국 뭐야?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ing로. 그럼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지. bing 리치가 돼야지. 그럼 독해가 그나마 훨씬 편하다니까? 근데 이게 생략이 돼버려. 그럼 이게 엄청 불편하게 된다고. 또는 만약에 여기서 거기 있잖아. 보호가 명사인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뭐야? because in a bagger가 나왔다. a bagger 만약에. a bagger. 그럼 뭐야? he cannot이 되겠지. he cannot. a bagger. 이렇게 나온다, 문장에. 그냥 a bagger. he cannot by whatever he wants.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결국 이 문장은 뭐야? as he is a bagger.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 돼버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어려운 문장을 의도적으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에 넣어버린다니까. 이런 어려운 구문을. 의도적으로.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결국 뭐야? 접속사, 주호동사, 주호동사. 즉, 종속절과 주절이 있을 때 이쪽은 전혀 선대면 안 돼. 이쪽은 절대 선대면 안 돼. 이 종속절인 부사. 여기만 선대는 거야. 자, 근데 얘를 갖다 ing나 pp로 바꾸는 건 너무너무 간단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생생 ing. 그러나 혹시 명단수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가면 끝난다는 거지. 분사구문은.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준동사 할 때 시제를 배웠어. 시제. 단순과 완료라는 걸 배웠잖아.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기억날 거야. 부부 동시 주목에서. 근데 단순은 언제 써? 같을 때. 완료는 시제가 조금 더 과거일 때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봐볼게. 즉, 분사구문이 되는 종속절의 동사가 즉, 뭐야? 이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 즉, 얘가 현재면 과거. 과거면 대과거. 이렇게 걸리면 이때는 뭘 써줘야 된다? 이때는 완료 분사를 써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됐지? 이론적으로 언제 쓰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완료 분사의 생김새를 왜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전에 배웠잖아.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건 뭐야? 단순 분사일 때. 그러면 완료 분사는 언제 쓴다? 시제가 한 칸 앞설 때. 즉, 얘가 얘보다 더 과거일 때는 뭐다? 완료 분사를 쓴다. 근데 완료 분사의 생김새를 왜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분사는 뭐다? having pp야. 완료 분사가. 과거 분사의 완료 분사는 having been pp. 외줘야지 빨리. 머리에 박어. 머리에 그대로. 오케이? 이걸 갖다 외지 못하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거지. 자, 다시 한 번. 분, 이렇게. 분사도 중동사니까 역시 뭐야? 시제가 있어.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 이관에서. 동시 주목에서. 자, 단순은 같을 때.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다 같은 시제만 본 거야. 앞에 예문은. 너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봐. 근데 지금부터 볼 건 뭐야? 얘가 얘보다 더 과거일 때를 볼 거라고. 자, 즉, 종속절에 있는 동사가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더 과거 시제야. 그럼 어떻게 한다? 완료 분사를 쓴다. 근데 완료 분사의 생김새를 외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pp. 과거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pp. 이걸 외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게 외졌음을 전제로 해볼게. 자, 똑같이 우리가 원래 공식으로 해볼게. 자, 생략. 원래 공식들 하면 생략. 생략. 그 다음에 뭐야? 어찌됐든 동사가 DCV니까 뭐야? 근데 bpp가 들어와 있잖아. bpp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bpp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DCV도 이렇게 치면 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즉, 종속절의 동사는 뭐야?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에 해당이 되잖아. 근데 주제로 동사는 뭐야? can의 과거인? 그냥 could은이잖아. 따라서 뭐야? 시작의 것 같은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 원래대로 하면? being deceived가 아니고 having been deceived를 써줘야 된다고. 이때는. 왜? 생각해봐. 나는 그들에 의해서 속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나는 작년에 그들을 믿을 수 없었어. 왜? 그 전에 개들한테 속임수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시간이 당연히 주절의 동사인 could and trust보다 정속절의 동사인 having been deceived가 더 앞서잖아. 따라서 뭐야? 완료문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야? bpp가 들어왔으니까 과거 문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과거 문사에 완료문사를 써줘야 된다고. 따라서 having been deceived가 돼야지. 근데 우리가 이론을 배웠네. 뭔 배웠어? 수동태일 때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된다. 따라서 뭐야? 여기서는 having been이 날아가는 거지. 이해 돼? 따라서 이걸 보고도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갖다가 시험에서 만약에 being deceived 그럼 실제로는 틀린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정확히 본다면. 왜? 시제가 더 앞서니까. being deceived가 아니고 having been deceived를 써줘야 된다고. 어머니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시제 부분은.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도 하나만 해볼까? 또 똑같아. 연습 한번 더 해보자. 자, 접속사 생략 주호 생략 따라서 뭐야? drinking 이렇게 쳐야 되겠지. 우리가 하잖아. 생생 ing니까 접속사 생략 주호 생략 drinking 이렇게 치면 되잖아. 이해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는 주절의 동사가 뭐야? ken이라는 현재잖아. 근데 종속절의 동사는 drink의 과거인 drink잖아. 그럼 뭐야? 시제가 이쪽이 더 한 칸 더 과거잖아. 그럼 이때 뭘 써준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완료 분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거하고 차이가 뭐야? 이때는? 얘는 여기서는 수동이 아니잖아. 따라서 그냥 뭐야? 현재 분사를 써주면 되는 구문이지. 다시 한번. 분명히 뭐야? 주절보다 종속절이 시제가 한 칸 더 과거야. 근데 좀 전에 여기는 수동태가 나왔었잖아. 동사 자리에. 대과거에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과거 분사의 완료형인 having been pp를 써준 거고 여기는 뭐야? 지금 수동태가 아니잖아. bpp가 아니잖아. 따라서 뭐야? 그냥 현재 분사를 써야 돼. 근데 현재 분사의 완료형을 써줘야지. 왜? 시제가 한 칸 앞서니까. 따라서 뭐야? 현재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pp잖아. 따라서 뭐야? having drunk 이렇게 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돼? 뭐만 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쉬운 거지. 우리가 준동사에서 배웠네.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낫을 붙이기로 했잖아. 그 기본 논리는 뭐다? 분사도 준동사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 돼? 뭐만 알지? 따라서 뭐야? 자, 생략. 주어 생략.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생생 ing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야? knowing이잖아. 근데 이건 뭐야?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다른 게 부정물이잖아. 따라서 뭐야? 낫의 위치가 중요한데 어디다?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붙여주니까 not knowing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는 현재 완료고 여기는 현재잖아. 그럼 또 시재가 한 칸 앞서잖아. 그럼 뭐야? 무조건 완료분사 써주기. 완료형 써주기. 근데 이때는 뭐야? bpp가 아니니까 수동태가 아니니까 뭐야? 현재 분사가 들어가겠지. 과계분사가 아니고. 그잖아. 생생 ing에 걸리긴 걸려. 그치? 수동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주절보다 앞서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완료형을 써주자. 현재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pp.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따라서 뭐야? having seen. 근데 뭐야? 부정어가 있으니까 앞에. 근데 4번은 중간에 들어갈 때도 꽤 많아. 4번은. 근데 알고는 있어. 시험에 나온다면 중동사의 부정은 앞에 붙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문장 한 10개만 갖고 연습을 해보자. 자, 생생 ing 명다수만 그대로 걸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기본적으로 접속사 주호동사를 ing 또는 pp로만 바꾸는 거지. 그치? 생생 ing만 거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주의한다? 명다수 주의하기. 그다음보다? 혹시 완료형 쓰는 거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면 된다고. 그치잖아? 혹시 명다수 아닌가 하고 시제가 이쪽 시제보다 이쪽 시제가 과거면 완료형을 써줘야 되는데 이 4개만 기억하면서 무조건 생생 ing를 거는 거야. 해볼게. 자, 이거 뭐야? 생략. 예를 들면 근데 접속사는 내가 봤잖아. 뜻을 명확하게 해준 기준이 애매하다고. 따라서 뭐야?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접속사는. 자, 주어? 같으니까. 다른지만 보면 되잖아.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수동태가 아니잖아. bpp가 아니잖아. 따라서 뭐야? 파인딩. 근데 뭐야? 비교해보면 시제가 현재, 현재 똑같으니까 완료형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생생 ing 플러스 이거 원칙으로 진행하되 명다수하고 혹시 시제가 앞서서 완료형 분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고 진행을 하자고. 자, 똑같아. 생략. 그 다음에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수동태가 아니니까 현재 분사로 내리면 되겠지. 따라서 생생 ing야. 근데 시제도 여기 현재, 여기도 현재잖아. 따라서 뭐야? 완료형을 쓸 필요도 없는 거지. 따라서 뭐야? 어드미팅.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뭐야? 여기서는 근데 생각해봐.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근데 여기서 뭐야? because 대신에 when을 쓸 수도 있겠지. 따뜻함을 느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 따라서 뭐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because를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샘플로 보여주려고 하나 남겨둔 거야. 실제로는 여기서 because 생략에도 아무 지장 없어. 뭔 말이야 했지? 이거에는 너무 집중하지마. 이거에는. 오히려. 자, 어찌됐든 생략할 건데 이건 뭐 남겨둔 거고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펠트는 뭐야? b펠트가 아니잖아. bpp가 아니니까 무조건 뭐야? ing 걸리겠지. 근데 여기가 과거고 여기도 과거니까 완료형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됐지? 따라서 뭐야 그냥? feeling. 이렇게 쳐도 아무 지장 없는 구문이야. 근데 뜻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because를 넣어줘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자, 생략. 근데 주어를 생략 쳐야 되는데 주전의 주어는 우인데 여기는 뭐야? the sun이잖아. 따라서 여기서 뭐야? 다에 걸리네. 다에 지금.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남겨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 ing로 내리려고 그러는데 저구도 수동태는 아니잖아. bpp가 아니니까. 따라서 뭐야? 원칙에 걸려. 근데 뭐에 걸려? 여기서는 완료에 걸리네. 왜? 여기는 지금 went라는 과거인데 여기는 head pp니까 대가거잖아. 따라서 뭐야? 과거보다 대가거가 시제가 앞서니까 뭘 써줘야 돼? 완료를 써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생생 ing 중에서 여기는 뭐에 걸리는 거야? 주어가 다르고 완료용을 써줘야 된다는 예외에 걸리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써주면 돼? 더 썬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의 완료용인 have a pp만 써주면 되겠지. having pp. 오케이? 해가 진 후에 이렇게 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똑같아. 무조건 생생 ing 거는 거지.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ing로 골라있더니 뭐에 걸려? 수에 걸리네. 수. 수동태잖아. 그치? 수동태니까 어떻게 쳐주면 되겠어? 과거 분사로 바꿔주면 되는데 시제 비교했더니 was니까 과거. 여기도 went니까 과거. 시제는 같잖아. 따라서 뭐야? 완료용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 따라서 뭐에 걸려? 뭐에만 걸려? 수에만 걸리네. 따라서 실제로 여기도 뭐가 생략된 거야? bing이 생략된 거겠지. bing tired. 근데 수동태일 때는 bing이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섯 개만 더 해보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접속사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하려고 남긴 거야.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생략.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수동태니까 과거 분사로 내리는 거지. 수동태니까. 근데 완료용을 써야 되나 봤더니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니까 완료용을 쓸 필요는 없고 뭐에만 걸려? 생생 ing인데 수동태니까 명다수에서 수만 걸리네. 따라서 과거 분사를 내려주는 거지. 그러면 역시 뭐야? 여기도 bing이 생략되어 있겠지. 역시나. bing이나 해빙빙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bing이 생략된 거야. 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근데 뭐야? 부정어가 붙어있잖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우선 이거 신경쓰지 말고 시제를 보니까 didn't니까 과거고 로우트니까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니까 완료용을 쓸 필요는 없잖아. 따라서 뭐야? 생략 생략 ing에 그대로 걸리네. 근데 뭐만 주의하자?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부정어를 붙이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not receiving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 역시 생략 그 다음에 주어 같으니까 생략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야? 근데 여기는 동사를 봤더니 헤드 pp라는 대과거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야? 쿠드라는 과거야. 따라서 시제가 이쪽에 한 칸 앞서잖아. 그럼 뭐에 걸리는 거야? 완료용 예외에 걸리는 거지. 따라서 뭘 써줘야 돼? 헤빙 pp라는 현재 분사의 완료용을 써줘야지. 여기서는. 어디? 그 부분은 고쳐. 그 뒤로.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부분은. 자 생생 ing인데 얘가 주절의 동사보다 한 칸 앞서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8번 생략.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하려 했더니 종속절의 주어는 뭐야? 비인칭 주어이신데 주절의 주어는 i잖아. 그럼 뭐야? 명다수에서 다에 걸리잖아. 따라서 뭐야? 생략하면 안 되겠네. 따라서 is은 그대로 놔두고 생생 ing. 따라서 뭐야? was, was든 m, i, is, was 전부 다 원형은 뭐야? b잖아. 구분해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헤드빈의 원형은 뭐예요? 이것도 b지. 비동사의 대과거를 갖다 헤드 pp라고 부르니까 헤드빈 부르는 거야. 실제로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야? m, i, is, was, were 그 다음에 뭐야? have been 그 다음에 헤드빈 그 다음에 will, will, have, been 전부 다 얘의 원형은 뭐야? 얘의 원형은 b라고 이걸 기억해야 돼. emma, is, was, were 그 다음에 have been, had been, will, have been 전부 다 얘들의 원형은 뭐야? b라고 b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여기서 뭐야? 이거의 원형인 b에다 ing를 붙이니까 bing이 되는 거지. 생생 ing니까. 선생님 ing인데 그러면 was에다 ing를 붙여요? 아니지.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자, 생략.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우이고 종속절의 주의가 희잖아.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겨야 되잖아. 근데 여기 없잖아. 왜 없어? 아까 우리가 했잖아. 뭐야? 주어가 다르더라도 일반인 주어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이거잖아. 그잖아. 맥락상 일반인 주어인 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때는 뭐야? 생략해도 지장 없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뭐야? 분명히 다른데 여기서 우위를 생략을 해버린 거야. 따라서 생략, 생략, ing 이렇게 건 거지. 됐지?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자, 지금 그대로 따라와봐. 분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였어? 준동사 배웠고 준동사는 토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고 이들은 동사의 성질은 있지만 따라서 뭐야? 부부, 동시, 주목이라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지만 뭐다? 동사 역할을 못한다. 따라서 토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하고 동명사는 명사를 역할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뭐하겠어? 명사수식이나 보호를 갖다가 명사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이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거하고 구분돼야 될 접속사, 주호, 동사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하고 분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분사 구분하고 분사를 어떻게 구분한다? 역할이 다르다. 준동사의 분사는 형용사 역할 분사 구분은 접속사, 주호, 동사 역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접속사, 주호, 동사가 어떻게 해서 분사 구분으로 갔는지 그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됐지? 자, 어떻게 가는 거야? 생생, ing야. 무조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접속사 생략, 주호, 생략 동사를 ing로 이렇게 해서 분사 구분이 원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외적으로 뭐만 기억하자? 명, 다, 수, 하고, 완료형 이것만 기억하면서 가자는 거지. 즉, 혹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고 근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왜? 자유재량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지. 이 세 개는 재량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뭐야? 주어가 혹시 다르지 않나? 이거 생각해야 되고. 혹시 동사가 BPP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한다? 아, 근데 혹시 종속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얘가 얘보다 더 과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마지막에는. 그치? 생생, ing, 명다수를 쳐놓고 마지막에 뭐 주의하자? 얘하고 얘의 시제를 비교해서 얘가 종속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면 반드시 뭘 써주자? 완료분사를 써주자. 근데 완료분사라는 건 생김새를 외고 있어야 되겠지. 현재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PP. 과거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been PP. 이걸 외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철저하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하면 분사에서 어려울 게 없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정말 근데 내가 말했잖아. 시험에서는 뭐야?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건 독해가 쉬워. 근데 이건 독해가 어려워.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와? 이게 나온다고. 따라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다음 시간에 그걸 해보자. 어떻게 하면 분사 구문을 보자마자 바로 접주동으로 쉽게 독해할 수 있는 구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